야 이거 뭐야 이거잉? 야 매고땅 광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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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더? 쉐이더 가속 있고 광역 뭐야 왜 없어? 아씨 만화 없어 만화 아씨 아 빨리 슬라이스 놀아야겠다 왜 없어 나 이거? 나 다 어디갔어? 아 카드가 왜 없어 없어 나? 아 그리핀 녹이자 감속? 지속 피해 아 내가 지금 회복이 없어 회복 없어 버텨다 같이 싸워 지금 막전 막전 오 좋아 설마 무적을 가져간다고? 아이씨 미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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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이씨 마나나 에너지들이 없어 지금 아아 아 방금 뭔가 좀 조합에서 밀린거 같은데? 어차피 한번 리스트해가지고 리스트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초반에 넘어져가지고 현재 75이에요? 강력 하나에다가 골렘 먹냐? 골렘! 골렘! 스킬 한번 쓰고 어? 뭐가 벗었어? 어휴 죽어버렸다 어휴 쒸 오 쒸 실레시! 실레시 주의리구 소재 내 실레시 하지만 나 근데 마나 채우는게 없는데 아이씨 가속 실레시 죽자 막 쏘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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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목이 아파 아 이거 진짜 딜이 좀 부족한 것 같지 나는 아 아 딜이 부족해 딜이 아 야 쓰고 죽어야지 이겼지 평타 대결 야 나 뭔가 딜이 부족한 것 같아 아 아 야 이거 응 님들 구성에서 뭐 하나 바꿀까 딜이 너무 부족한데 호세도 없을까 아 슬래시가 버려 죽었지 맞다 아 했었어요 광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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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풍 내가 하면 좋잖아 이거 아 복수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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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음 누구냐 스킬 안쓰네 다 평택에 다 넣는 무기고 오케이 그리고 바로 스트레스 출동 해왕 죽여 해왕 죽이고 죽이고 아 또 없었어 카드 아이씨 미친 한번 보자 실레시 나온다 실레시 실레시 그리핀 녹엽 무기고 나도 버프 한번 받고 아우 아 스트레스 녹았어 전이가 뭐지 전이가 오케 나이스 피의 전환 피 채우고 뒤에는 죽잖아 근데 아 뭐야 왜 피 안차 지금은 다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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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 것 같았잖아 만피가 많아 아이씨 아 아 아 아 짜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경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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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